안녕하세요. 가인간축구입니다. 증시가 너무 빨리 떨어지죠.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긴축 및 금리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증시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은 쭉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전쟁이죠. 제가 봤을 땐 전쟁 이슈가 이게 증시를 지금 흔드는 내간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오지스를 봤을 때 34,364죠. 지금 3년 차트를 보면 그닥 사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한 10%도 채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사실. 팬데믹 이슈 때 18,591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보면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밀려도 이상하지 않나 조정이 온다 그러면 2천, 한 2만 8천, 3만 언저리까지 러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간이죠. 우크라인을 지나가는 이 가스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있고 항상 지렛대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니네들 말 안 들으면 가스간 올린다. 가스간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게 우크라인을 지나가지 않는 노트루 스트림이 있었고 노트루 스트림 2는 지금 현재 독일 쪽에서 제재를 가해서 중단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라토에 들어가면 이 CNG죠. 압축 내추럴 가스. 압축 천연 가스에 대한 지배권이 굉장히 약화될 거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이슈 때문에 LNG죠. 리퀴드 액체 내추럴 가스. 액체 천연 가스죠. 액체 천연 가스는 LNG선 배로 운반을 하는 거고 CNG는 압축이니까 가스간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간을 통해서 운반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짧아야지 되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오려면 간을 대상에 깔아서 깔 수가 없으니까 건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NG선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 LNG선에 대한 제작 기술은 국내 한국 업체들이 최고고 사실 LNG에 대한 주요 특허는 유럽이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압축하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기술들 원천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럽에서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LNG선 발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어서 일단은 이런 조선사들이 일단은 주가는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형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최근에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죠. 현대중국도 지수 하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서 엘시아 여행 금지령이라든지 우크라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1월 말이죠. 1월 말. 한참 제일 추울 때죠. 유럽도 춥고 다 춥고 에너지가 한참 필요할 때 과연 지금 전쟁을 개시를 할까요? 군대에 다녀왔던 분은 알겠지만 보병에게 있어가지고 보병, 특수부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다 보병이죠. 해병대 이런 분들. 겨울이 지약입니다. 활동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생존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전쟁 시에 드론이나 무인기로 가서 폭격을 한다 그래도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위성으로만 들여다보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실제로 해병대나 특수부대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레이저 조진경으로 찍어준다 그러죠. 찍어줘가지고 목표물을 찍어서 정확하게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는 없고요. 뭐 현재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여간 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보병이나 인명피해에게 치약, 치약 굉장히 생존질이 낮기 때문에 뭐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 그래도 자국 해병대라든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선거에 아주 굉장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지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사실.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러시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미군들 그리고 뭐 유럽 이런 분들 많은 생명의 인명에 피해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은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난다 그러면은 겨울을 좀 피해서 날 가능성이 높겠죠. 하여튼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개별 종목 대응이라든지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단계고요. 어차피 뭐 FOMC가 결과가 나오면은 뭐 조금은 어차피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아마 주가가 10% 이상 많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대비를 해야겠죠. 물론 저점을 안 치고 날아간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 조금 우울했던 게 다시 뭐 좀 덜 우울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어차피 떨어진 주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3천 이상 3천 뭐 500 뭐 다시 옛날 정고점을 돌파하겠죠.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만 기다리면은 내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항상 네 3년 길어야 3년 근데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뭐 코로나 때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어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으니까 어 너무 뭐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멘탈 관리를 잘해야겠죠. 뭐 너무 중시 계좌 장고를 들여다본다든가 네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 머리를 식히고 공모주의지로 대응을 하는 게 이럴 때는 정신건강이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